프로핀 스타의 랜딩은 원작 작가집 중 안녕하세요 프로핀 스타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하게 됐어요 여러분 미션 뭐 생각해 온 사람? Q&S 를 할거에요 하나 둘 셋 가면 가능하세요 가능하세요 보라색 느낌을 표현하는 거 근데 의상도 보라보라하니까 보라색 느낌 보라색이 차가운 거랑 뜨거운 느낌을 같이 갖고 있는 색이잖아요 냉탕이랑 온탕 러브 찬이 하나 둘 오마이갓 오마이갓 여보 언더 차이 보여주기 짜잔 이거 뭐야? 귀여워! 오늘의 엔딩요정 흔적게임 흔한 원샷 누구로? 흔한 간다 간다 스톱 콕 떨어져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싫어합니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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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